안녕하세요. 저는 유룡입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에 오니까 저도 고등학생 된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곧 문일연구 학생 여러분들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무척 설레고 무척 떨리네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문일연구 학생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었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도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좋은 처음 만드시고요.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 정의로우 사랑해. 정의로우 사랑해. 이루야 사랑해. 이루 오빠 너무 많이 사랑해요. 이루 오빠 사랑해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путеше여도 살펴. 그리고 또 테스트 해둔요. 오늘 마음이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뵐 수 있습니다. 가끔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